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거운청춘 입니다 저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어서 지금 미얀마에 호차를 했구요 지금 보이시는게 이제 태국 메소트과 미얀마의 미아와디 국경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통과를 했구요 마침내 지금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과는 또 사뭇 다른 곳이 바로 미얀마인데요 이번엔 사실 저는 두번째 타임이고 지난번에는 여행 목적으로 왔었고 이번에는 조금 명상 센터에 가서 저를 사찰에 들어가서 조금 명상을 하면서 정신수양을 할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왔으니까 환전을 먼저 해야겠죠 환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버스를 알아보던가 정안되면 히치하이킹을 해서 무돈이라는 곳까지 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사살 환전소가 이렇게 많이 있구요 아마 환율은 여기저기 비슷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는 환율이 1,000 바트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서는 환율이 1,000 바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 환율이 보통 한 30 바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0 자세 조금 비싼 편이긴 하죠 6만 9천, 6만 9천짜리 아, 오케이, and then? 1, 2, 3, 4, 5, 6, and then? 오케이, thank you, so... 네, 그래서 지금 1,500 바트를 바꿨고 그래서 지금 6만 9천짜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좋은 환율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또 쓸만한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국경이 50원으로 좀 낮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전을 했구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무돈으로 가는 이제 버스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전에는 양곤으로 갔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양곤을 가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기서 무돈 가는 버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환율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돈처럼 So, they have bus, no bus to go mudon, or? Mudon. Mudon, yeah. No, it's expensive. No, it's expensive. Because I heard 7,000 잣. No, 7,000. No, 7,000? No, I heard my Myanmar friends say 7,000 잣. To go mudon. No, no, no. My Myanmar friends, Burmese friends say 7,000 잣. To go mudon. No, it's expensive. No, it's expensive. No, it's expensive. Because I'm stupid. No, it's expensive. But, you know, 양곤이 12,000 잣. So, 양곤이 더 더 비싸요. But, you know, 양곤이 12,000 잣. So, 양곤이 더 비싸요. But, 양곤이 더 비싸요. 45,000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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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like taxi. Yes. Not bus. They don't have bus. Oh, shit. Then I have to walk. I have to walk. Maybe I need to think about that. Very expensive. I need to walk. Maybe I need to think. So, maybe I need to think. The car is now on mudon. It's called the train. I've been in Chiang La. I'm from the Thai side of the west. It's certainly older than the west. It's a bit lighter. 여름을 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치앙라이 쪽은 그래도 최저기온이 15도에서 최고기온이 28도 정도로 우리나라에 초가을 날씨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는 많이 덥네요 그래서 무던으로 가는 버스는 없고 이제 택시를 알아봐야 합니다 택시가 지금 알아보니까 15,000짜라고 하네요 웃긴게 지금 한 3시간 걸면 안되거든요 100km 조금 넘는 거리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거리인데 15,000짜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래도 12,000원 정도 하는거니까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양곤까지가 버스로 한 10시간 이상 되거든요 근데 양곤까지 버스는 한 12,000짜라서 13,000짜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던까지는 버스가 없고 택시를 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돼요 그냥 택시를 타고 갈지 아니면 히치하이킹으로 다시 또 갈지 근데 지금 생각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그냥 히치하이킹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양곤이나 만달레이로 가는 버스들은 쉽게 버스표를 구매할 수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왔을 때도 양곤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도 별거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가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경이다 보니까 금은속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전 많은 유통 물품들이 그래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로컬 음식점들도 보이고요 택시 미얀마는 좀 비싸고 히치하이킹으로 문원까지 가려고 합니다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면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4km 약 한 시간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태국과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태국보다 30분 느립니다 마린 잭슨 한국과는 시차가 2시간 반 차이가 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종통 불교국가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미얀마라고 뽑고 싶습니다 물론 태국과 다른 동남아국들도 종통 불교국가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윗바사나 명상을 했을 때도 그렇고 가장 오래전부터 그 방식을 고스란히 보존해 온 곳이 바로 미얀마고 그 다음에 미얀마를 보시면 다양한 불교에 대한 모든 걸 뽑고 있습니다 불교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교고 그들의 일상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접하는 게 어렵지 않은 국가예요 종통 불교국가라고 저는 칭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명상을 하러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미얀마에만 명상 비자가 있겠어요 미얀마에 명상을 하러 전세계에서 그 다음에 전세계 일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각 스님들도 미얀마로 명상을 위해 올 정도로 바로 미얀마라는 곳이 명상 그리고 불교 쪽으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다한 인사법 제가 딱 좋지 않은데 안녕하세요는 바로 맹글라바 맹글라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제스텐바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와디캅 코쿵캅과는 또 다른 인사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태국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인사 그 다음에 말투, 언어 그리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만에 왜냐면 두 달 정도 그 태국 치앙라이에서 이제 그 영어 선생님으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방도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뭐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랜 기간을 또 걸어야 하고 날씨도 좀 더 덥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덥네요 미얀마가 다른 국가와 달리 좀 가장 그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남자들도 그 론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그 긴 치마죠 찬 같은 걸로 이렇게 두르는 걸 입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전통 중의 하나고요 약간 인도 쪽에서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론지하면 어 바로 미얀마다 그리고 뭐 론지를 떠나서도 그 다나카라고 해가지고 자연 그 나무로 만든 이 메이크업을 또 화장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나카와 그 다음에 론지가 바로 이제 미얀마에 왔지 보면 가장 그 두드러진 외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이 그 미얀마가 처음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난번에 왔을 때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미얀마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년 10월부터 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에게만 지금 무비자 그러니까 한시적 무비자라고 해가지고 비자 면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년간 한국인과 일본인에 한해서만 무비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여전히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적게는 5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곳에 그 전통이라던가 그 이들만의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동남아 국가답게 엄청난 다양한 과외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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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여행을 하고 태국을 넘어갈 때 이곳에서 아침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특이한 머리 때문에 아마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바이바이 땡큐 이곳은 이곳은 오늘의 trauma 그대ffic존라고 모두